반갑습니다. 오늘 새생명의 새생활 마지막 19, 20과입니다. 한 달에 그냥 20과를 그냥 주요일, 목요일 계속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모든 분이 듣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새생명의 새생활은 반드시 새가족에게 복원 편지한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새생명의 새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복원 가진 우리에게도 이 새생명의 새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고원받은 나, 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그런 부분들 언급도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치유, 생활치유, 육신치유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복음 하나로 끝나는 거지만 실제 또 신앙생활은 예배, 또 기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하고 가정치유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근거해서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또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만족한다, 편안하다, 즐겁다, 잘 되어 진다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결국 우리 개인이 행복하면 그것이 그대로 가정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핵으로서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 나는 거다. 개인과 이 사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가정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식가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이 가정행복에 대한 부분은 성경적인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이식가 가서 가정치유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가정 이렇게 하면 오늘 이 부분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렇죠? 가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 한 번,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우리 행정복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 훈련 중에 아버지 학교 하면 어떻겠냐. 목사님이 애가 넷이니까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좀 뭔가 이렇게 기존에서 아버지 학교 다녀와서 그것도 내가 이제 그냥 하라면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학교 다녀와서 그걸 좀 접목해서 우리 다락방에 맞게끔 우리에게 맞게끔 아버지 학교를 하면 어떻겠냐. 그 이유는 그 자격은 내가 애가 내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다고 얘기하고 또 아버지 학교도 가기 싫을 거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저는 사실 이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4살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니까 16살, 그렇죠? 16살. 이때까지 저는 이제 이모네 집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모네 집에서. 다행히 감사한 거는 이모하고 이모부는 시골이니까 우리 강원도 속초 고성 쪽에 이제 이모부가 어부였거든요. 어부도 자기 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리고 또 이모네 집도 이남이 이녀거든요. 그 장남이 저보다 15일 먼저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는 쌍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친구는 이제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중고등학교 때 아주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주먹으로 이렇게 키는 작은데 얘기했어요. 저는 내성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위의 할머니가 또 계셨고 가정적으로는 꽤 가난했지만 그렇게 행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행히 감사한 거는 이모부나 이모는 이모는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동생이니까 당연히 저한테 잘 해주시고 이모부도 저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한 번 이렇게 저한테 눈치 주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해주셨어요. 정말 잘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외할머니지만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니까 아마 아마 딸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중에 88세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늦게 믿으셨죠. 불신자로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신세타랑하고 많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말에 상처를 많이 주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행.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게 된지를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안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만 그게 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0가에 나오거든요. 20가에 가정치유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근본을 모르니까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외로움 가운데 있었죠. 외로움. 이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자우명이 진실하게 살자. 참 착하게 살자. 이게 저의 어떤 자우명이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그거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가정하면 이모님이 너무 잘해 주셨는데 가정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객지에 나와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때 중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사실 가정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형제는 3남 1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큰형하고 저하고는 10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 적이 없어요. 3남 1녀도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는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명절 때 항상 내려오고 또 우리 큰형이나 누나나 작은형은 어렸을 때 우리 이모네 집이 2남 2녀였는데 저하고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모님은 또 어머니처럼 했고 그래서 명절 때 늘 항상 쌍두기 같은 옷 사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형들하고 누나하고는 같이 살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큰형은 저희 아버지 역할을 많이 했고 누님은 저희 어머니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이제 나오지면 이 시가에.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보편적인 부분 이렇게 좀 한쪽으로 안 치우시려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부부는 한몸된 사기입니다. 당연하죠. 부부는 한몸이죠. 한몸.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가장 결혼하면서 가장 행복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지금 젊은 분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양말을 아무게 벗어도 되고 또 저희 집사람이 결혼생활을 줘도 한 28년 했는데요. 감사한 거는 잔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평생 그냥 비밀로 가야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제 지갑을 한 번도 몰래 보지는 않았다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정도로 집사람은 이해가 많고 배려의심이 많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결혼하셔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정말 행복, 눈치 한 번 이렇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 나면서 뭔가 이제 마음에 좀 눈물로 나고 이렇게 뭔가 인생에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지금 보면 첫째는 지금 이제 우리 남자아이 있는데 걔한테는 좀 내가 이렇게 상처를 좀 많이 이렇게 상처보다는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딸 세 명은 뭐 잘 이렇게 걷고. 다행히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7년 하면서 제가 많이 치유를 받고 어린이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되고. 다라파가 워낙 치유 얘기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부부는 한 범됨. 당연하죠. 이게 창세기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때 문제 없었죠. 당연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당연히 가정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떼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잃을지르라.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봤을 때는 부부라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봉 19장 4절 6절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제가 늘 마음에 찔리는 게 뭐냐면 한 몸이면 사실 내 몸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기주의라. 당신 몸만 생각하면 나는 생각 안 한다는 부분이 그게 좀 찔리긴 찔려요. 내 몸 내가 귀하면 아내는 아내 몸도 귀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아내도 하기 싫은 건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좀 걸려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베스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복종의 개념은 상위에 대한 복종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절대 복종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자원하는 속에서의 말을 듣는 의미, 순종의 의미겠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예 제도라든가 유교적인 그런 거라든가 여자를 남자하고 똑같은 동등된 그런 부분을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하등의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우리 옛날 어른분들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라. 그리스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인데 이게 어긋나니까 문제라.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아내 되게 이기주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부모와 자녀 당연히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저는 항상 이렇게 동력자라는 개념을 늘 생각해요. 동력자. 동력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애 키우냐고 28년이 지난 거죠. 또 저는 북격자력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남은 생에는 보금을 위해서 보금 증거하는 삶을 사는 동력자다.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도와주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도 보금 없이 못 살고 나도 보금 앞에서 인생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인생도 보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하나님의 열매인 기억 당연히 부모하고 자녀 이런 건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언약이 절절되어야 되겠죠. 추리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해야 되죠. 공경이 아니라 공경 그리고 에베스 6절 1절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그렇죠? 이로써 내가 장수 장수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당연히 부모를 주 안에서 순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라. 자녀에게 자녀를 정말 이렇게 교훈하면서 잘 양육하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뭐 말할 게 너무 많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요. 자녀 딸들은 당연히 잘 이렇게 자라고 있고 누가 보면 20장 아니 누가 보면 2장 40절 또 52절에 보면 네 가지 측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 보면 2장 40절에 보면 이 부분 나오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지혜가 예수는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육체적인 또 어떤 지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균형이 필요하는 거죠. 뒷모데우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갖추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신앙만큼은 자녀들의 부모를 보고 본받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말보다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녀들이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각 부분들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보니까요. 간단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전도 전도의 전초기지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보고만 해서 이렇게 여러분 결혼하고 우리 러미넨트들을 보면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교구도 보면 청년들이 러미넨트를 잘 자라서 이렇게 중직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같이 이렇게 결혼한 경우들이 있어요. 전산들도 보면 이렇게 며느리가 전사님 딸이고 사이가 전사님 딸이고 이렇게 장로님 아들 딸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전도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가정은 사실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약의 가정 그렇죠? 원약의 가정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딸도 보면 청년부 임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바빠요. 전도 선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렘런트로 자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의 어떤 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뵈면서 또 담임 목사님 뵈면서 사모님은 사모님의 역할을 하고 우리 또 아들 종종 목사 종종 목사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 꼭 행복이라는 것이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말고 자네도 떨어져 있지 말고 매일 밥 같이 먹고 회식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것도 좋죠.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인 어떤 가정의 행복은 언약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선교 속에 렘런트 길을 가면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저녁에 만나고 또 갖고 역할을 하고 떨어져 있고 꼭 아내는 나한테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아내는 절대 외출하면 안 되고 나 밥 새끼 다 해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저녁에 만나는 것이 각자 존중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도 결국은 복음 속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축복된 가정의 요건은 잠원 15장 심지어 17절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리라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리랄이잖아요. 자문 잠원 15장 심지어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번뇌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렇죠. 당연히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당연하죠. 사도님 16절 1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나오죠? 창세기 7장 1절에서 13절 시간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네.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가 내 앞에 의료움을 내가 보안으리라. 그럼 이제 13절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샘의 아내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아 가정이니까 방주 이 말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 뭐 이렇게 유한한 거 아니잖아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무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적인 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일 여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수와 24장 15절이거든요. 당연히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가정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어렘던트는 어렸을 때 어떻게 다 성장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닌 것은 어떻게 하냐 가정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FM은 여기 잠원 15장 심지어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리라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부분만 지킨다면 성경적인 원리만 지킨다면 개인과 가정은 상인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요. 방향은 전도, 언약, 성교, 교회 이런 이삼치 이런 부분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너는 어느 대학 가느냐 너는 뭐 하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늦게 들어오냐 뭐 하냐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 그런 건 하지만 각자 너 왜 공부 못하냐 너 왜 공부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정인 구원에 의한 노력 필요하죠. 그게 이제 이달리아 군대장관 백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정구원 당연히 가정구원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안 믿고 결혼했을 때 문제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믿고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교사로 가면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 거는 당사자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안 믿을 경우는 돈도 하면 되니까. 그게 사도인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디어 나오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도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간수장도 맡은 거죠. 사도인전 16장에 보면 간수장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기를 십세워야 되나 당연히 얘기하겠죠. 여러분 자녀만큼은 여러분처럼 만약에 여러분 불신결혼을 했다든가 여러분 이거 아닌 한몸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협게 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보금 속에 전도선견약 속에서 안 되셨다면 여러분 후대는 이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전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우리 청년 회장 출신인데 며느리도 보면 우리 교구 전사님 딸이에요. 보기 참 좋더라고. 우리 전사님 또 남편 장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으니까 부부가 교회에 올인해요. 문당혼동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정말 이렇게 남편도 아들이 다 한다네요. 굳은 일을 다 한다네요. 얼마나 바람직해요. 바람직해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행복한 가정음. 처음부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엎질렀진 물은 어떻게 하냐? 다음과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과 이미 엎질렀진 물. 가정치유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우리 딸이 세 명이니까 그 부분에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면서도 어떨 때는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정치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방화동 살 때인데요. 사역하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갈 때 아파트 들어갈 때 문 열기 전에 참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한 몇 개월 마음으로 운 적이 있어요. 왜 운하냐면 마음으로 감사면서 눈물이 나는 게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한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그런 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이 들어갔는데요. 그만큼 저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28, 7, 6이었는데 사춘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디 경찰이 끌려갔거나 아니면 예배를 안 들여가지고 뭐 했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또 여자애들이니까 잘 커왔던 것 같아요. 애들이 잘 크고 아빠도 이렇게 잘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심해요. 여자들 세 명 앞에서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면 세 명의 여자애들이 딱 아빠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참 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회복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회복을, 가정이. 또 아내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개인, 제가 개인 치유와 개인이 보금 속에서 쓰기 위해서 몸부림이 심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유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많이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배우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정 치유는 참, 이게 이제 이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인 16장 30점을 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가정에 문제가 많죠. 가정 문제가 참 이게 가정 문제가 많아요. 제가 대교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석이 3장에 여러분 아당과 하하를 넘어뜨린 장본인이 개인을 무너뜨렸지만 개인 아당과 하하를 무너뜨렸지만 그게 가정이거든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형제끼리 살인사건 나누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일부 다채제도 나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창석이 3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탄은 가정을 공격한다. 당연한 것 같아요. 가정을 공격해. 교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의 문제를 저도 이게 사실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모님 가정에서 참 잘 자랐거든요. 감사한 거죠. 잘 자랐죠. 제가 시골 어제 우리 시골의 강릉에서도 시내의 사건 떨어진 데 있는데 저보다 한 4살 많은 목사님인데 원래 28년 전에 그분이 다락방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합동증인데 지금 안 하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분이 요구해서 산모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포럼을 주일 말씀 포럼을 하거든요. 시골이라 성도가 필요 없어요. 10명 정도 되나? 그런데 아이들은 10명이 된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거의 시골이니까 그 교회를 자주 오는가 봐요. 교회 와서 살다 가나 집행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5명은 다 결성과정 아이들이 나네. 그것도 엄마가 나간 경우가 나간 경우가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보금적으로 하는 거지 기존에 지금 단합방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 사맥을 하고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영적 문제. 이거 몰라서 그랬거든요. 가문, 친척, 가정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가 이게 여러분 이 부부가 개인으로 20년, 30년 살았으니 살아가지고 만났으니 얼마나 문제가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요. 부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 문제가 자녀까지 연결되는 거죠. 자녀까지 그걸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걸 결성 과정이라고 결성 과정. 상처가 많은 거죠. 상처가 그래서 이 새색미생을 통해서 이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는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신세 타령하지만요. 보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금은 괜찮다는 걸 나오죠. 답이 나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이미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사람 만났으면 세상에서는 이혼하잖아요. 이혼도 하고 완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데 보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금은 치유고 보금은 해방이고 보금은 기회고 축복이고 갱신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다이시 사울왕을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장인. 그럼 사울에게 있어서 다이시는 누구예요? 물론 정략결연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다이시는 누구예요? 사이에요. 그런데 이걸 죽이려고 돌아다녔으니 참 사이삼아 사이가 잘 돼서 왕 위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죽이려고 열등감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이시는 그걸 이해하니까 큰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이미 결혼 이게 안 되는데 평생 이렇게 불신사로 살아온 남편과 자녀들을 보고 신세탈황할 거예요? 여러분만 누리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사님 중에서도 보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사이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러는데 권사님 그냥 누리 쓰다가 청구 가시고 거기는 나중에 기도하며 돌아온다고 그걸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신세탈황하고 힘들고 나는 영적 문제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누리면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나머지는 따로 그러니까 다이슨 내가 사망의 음치형 골쟁을 다닐지라도 그런 얘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복음 가진 자는 이유가 없어요. 환경에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 찬송과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한라라라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행복의 조건은 물론 이런 행복의 조건 속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이 당연히 있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경우에 복음 가진 자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망의 음치형 골쟁일지라도 바울처럼 환란 기근 적신이 온다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확신과 행복과 누림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행복의 조건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빈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한라라 되는 거죠.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사울 왕인데 행복하지 않고요. 다이슨 그냥 쫓겨다니는데도 행복하다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 살아도 우울증이 있고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웠고 우린 방 한두 칸 자리인데도 행복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유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보고만 해서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자녀 만나고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행복했어요? 가문에? 17살에 형들로 해서 팔려나갔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요셉 엄마가 동생은 베노아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친동생이 남부진 다 그러는데 요셉이 행복했겠냐고요. 그리고 노예를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사실 우리로 말하면 17살 이후에는 요셉이 뭐가 행복했겠어요? 거기에 갇혀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언약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랩런트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인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물론 가정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그거 전혀 없이 아, 우린 행복해. 물론 행복할 수 있지. 그러나 성경적인 행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은 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셉은 사실은 외로움에 있을 수 있는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전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냈고 만민의 생명을 보내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에게는 거기에 사명이 들어간 거죠. 원약이 탁 발견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은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이미 엎질려진 문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혼하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이혼. 고멜을 위하여 기도하던 호세안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고멜 호세안은 이 창냐고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심스러워요. 저도 딸이 세 명이라 그래서 잘해야 돼요. 랩렌너너들이 기도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 반드시 잔자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평생 들고 싸웠다니까 평생 싸웠어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 안 싸웠어요. 말은 물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 싸웠냐고 내가 말로는 싸웠지 그런데 던진 거나 손을 대거나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 장난치러 머리 한 번 때렸다가 장난치러 머리 때렸다가 혼나 제가 이런 그러니까 자녀들에서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저는 사실 주라키 했던 것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환경, 생각, 상처, 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는데 이거를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보금 아니겠습니까? 보금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 그죠? 이거 과거 그래서 제가 요즘 와닿는 게 뭐냐면 이사야 61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61장 1절 3절에 보면 여기 여기 과거에 갇힌 곳에서 노임을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체질까지도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왜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슬픔자를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픔 대신 화관을 찬송해 오세요. 찬송을 오세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14과부터 여러분 생각 마음 정신 육신 취소가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외로움 감정이 남아가지고요. 어떨 때 전에 보면 잘 놀라가도 혼자 집에 갈 때 아니면 예배드리고 혼자 갈 때 어떨 때 우울해 올라 우울하다 인생이 뭐 그런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취급하여야 돼요. 찬송이 옷을 입혔다는데 깊이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가정적으로 간문적으로 내력들이 있잖아. 그거 다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치유 가정치유는 사실 네가 치유받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치유받아야 돼. 아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니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완전 복음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하나님 나라 완전 성령 충만 우리가 만약에 24시까지 되어지면 그 마음을 빼앗아갈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6장 24절에 27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개인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했거든요. 절대 뭐 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자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간문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함정틀 올무에 빠져 있지 않으면 가정치유는 가정치유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종렬팔판이 됩니다. 물론 과정 중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겠죠.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가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오히려 이것이 보금 속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몰랐잖아요. 저는 100% 이해해요. 이 모든 갈등은 영적 문제라. 그래서 믿음으로 치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문제라는 말은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이 영적 문제인데 그건 가장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정말 그거는 힘든 부분이고 보통 여기서 영적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들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죠. 생각, 정신, 마음, 육신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신의 상태에서 온 거라고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가정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물론 중독이 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보금을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가 되는 거죠. 창식의 3장 1절 20절에 보면 가정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 문제 그죠? 아담과 하와 이걸 몰랐다니까 저도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남 탓을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라 하나님 떠난 결과로 인간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요음의 8장 사실에 보면 사단 그렇죠. 당연히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제가 결혼하면서 늘 그런 걸 했던 게 있는데요. 아니, 역사적 사명을 띄고 우리가 성원 공파하지만 나는 누구하고 이금희하고 결혼해서 이금희가 된 집사람이거든요. 결혼해서 이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지 어느 누가 결혼해서 이금희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혼해서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으로 결혼하겠다. 아무도 없거든 그런 사람 없어요. 사기결혼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보복결혼하는지 아닌 이상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대한 행복을 주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영적이고 눈에 보이진 사단을 말면 그게 품지박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리스께서 해결해 주셨다니까 당연히 그리스 없자고 주인 되면 되는 거죠. 대상의 후수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염려하는 자를 당연히 영적인 것들이라. 여러분 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들이 일어났는데 다 이거 창세기삼장 찌꺼기 아니겠습니까? 얘 체질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금체질 된다. 그럼 당연히 그 문제는 안 일어나죠. 자 그리고 대상의 후수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 미혹이라는 부분은 나오지만 악한 일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얼마나 주의해 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혼 이혼율이 1위라 하잖아요.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니까 말할 거 없죠.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정말 많아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고린도 부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은 혼미케에서 이 보금을 받지 못하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가족이나 주의나 자녀들 보면 이게 영적인 건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형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보면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왜 이렇게 뭐 그러냐 그런데 타형적인 거라 당신 때문에 집이 날아갔다 뭐 했다. 물론 그건 나타난 결과고 본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여기. 보금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마태봉 12장 25절에 보면 귀신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무송인들도 보면 전부 막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뭐라고요? 치유. 치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에베스에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당연히 흑암의의 세력. 이걸 알면 에베스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잖아요. 이걸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잔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 집착 안 하려고 하고 몸 하나에 꽂히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타형적인 문제라. 부부도 마찬가지야. 말하려면 혼자 남자들도 내가 남자분들에게 좀 강의를 하고 싶어요. 남자들. 젊은 남자분들도 그렇고. 떨어져 가셨으면 금방 지나가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치유가 안 될 사건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 안 돼. 우리 지역에도 너무 많아요. 지역에도 이미 너무 많아요. 그때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승리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세의 가정은 당연히 그렇죠. 시대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다익과 사우랑의 딸들을 위한 다익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형들을 위한 요셉.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명이 그렇죠. 모르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사단의 가시 자기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내 은혜가 좋고 네가 약할 때 그리스의 능력이 거기에 머문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시대에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에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치유하시고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집이 된다. 당연하지.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 희생 그래서 우리는 좀 가정의 문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 기다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사별할 수 있다. 문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 맞고 털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종종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계속 이혼한다.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못 누리는 거예요. 한 번 벽이 무너지면 그 선이 깊게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파경에 여길 수 있다. 전부 영적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을 고린도 십장이 말하는 것처럼 거울로 봐야 돼. 거울로.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해야지. 또 거기 들어가면 그거는 못 누리는 거예요. 파혼했다. 이혼했다. 영적 문제 빠졌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야지. 그거 또 들어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거는 완전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거울로 삼아서 거울로 딱 보듯이 아 내 얼굴이 이렇구나. 과거의 발판을 삼아서 아 이래 하면 안 되겠구나 보금 속에서 가정 치유되기 위해서 내 개인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래서 파혼은 피유를 이렇게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된다니까요. 집중하고 24시 하면 치유된다니까 치유돼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치유된다니까 부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행복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나이 먹을수록 사실은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행복한 부부 치유를 받아야 되겠고 행복한 부부의 조건 가장 본질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는 결론 여보 나 사랑해? 나 생각하는 거야? 오직 나만 생각해? 그건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건 젊었을 때 그런 거고요. 아예 50 넘어가서는 여보 나만 생각해줘. 그리고 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그렇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부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감사의 뿌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게 되어지면 넘치는 감사들 수밖에 없는 부부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은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향 부부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이거 지금 말씀에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로 사무셔다 그러잖아. 우리가 주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남편 아내 자녀가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멋있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 그리고 가정치유 이 부분들이 좀 더 보금 안에서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이미 우리 가정은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렘넌트들이 가정 문제로 불행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가정 문제로 치유받을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금을 가지고 가서 가정을 행복으로 가정을 보금의 전초기지로 선교의 기지로 말씀과 기도의 보름의 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